프로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스페셜 프로그램이잖아요. 제가 오늘 여성 아나운서분들 안녕하세요. 진달 아나운서만 있다가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. 웬일이에요? 그런가요? 처음에 시작할 땐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요즘에 좀 뜸해지면서 보압권에서 실력이 머무르고 있어요. 겨울철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요. 한여름 정말 정체전선처럼 너무 답답했는데 잘 들어갔는데요. 이번에는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요. 지금도 150은 충분히 너무하고요. 이번에는 더 나갔어요. 연주 먼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. 아니 왜 그렇게 쳐요. 처음부터 얘는 내가 대본대로만 안 하면 뭐라 그럴까. 아니 너무 너무